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손을 바닥으로 보내며 천장 바라볼게요. 천천히 호흡 마시며 목을 길게 늘리고 천장 바라봤다가 내쉬며 정면으로 돌아와주세요. 천천히 호흡 마시면서 바라볼게요. 천천히 호흡 마시면서 갈리쭉 영상 첫번째 호흡 마시면서 3. 상체 트위스트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 반대손으로 무릎을 밀며 척추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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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를 돌려 손을 뒤로 짚으며 엉덩이 들어 볼게요. 골반 앞쪽이 펴지도록 활짝 열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골반 앞쪽이 펴지도록 활짝 열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접고 반대다리 펴 발끝을 당기며 상체에 내려가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상체에 깊이 내려가 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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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돌리며 손 뒤로 짚고 엉덩이를 들어 볼게요. 골반 앞쪽이 펴지도록 활짝 열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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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발기기 자세에서 등 동그랗게 말았다가 천장보며 척추, 아치 만들어볼게요. 등 동그랗게 말며 배꼽 보고 아치 만들며 천장 바라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 옆으로 보낸 상태에서 손 위로 뻗었다가 반대팔 아래로 넣어볼게요. 호흡 마시며 손 천장으로 멀리 보냈다가 내쉬며 겨드랑이 아래로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으로 뻗은 다리 앞으로 보내고 팔로 큰 원 그려볼게요. 중심을 앞으로 보내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을 팔로 원을 그리며 어깨를 풀어보세요. 반대쪽 할게요. 호흡 마시며 손을 그려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옆으로 뻗고 호흡 마시며 손을 그려주세요. 손 천장으로 멀리 보냈다가 내쉬며 겨드랑이 아래로 보내주세요. 호흡 마시며 손을 그려주세요. 호흡 마시며 손을 그려주세요. 호흡 마시며 손 이렇게 옆으로 뻗은 다리 앞으로 보낸 상태에서 팔로 큰 원을 그리며 어깨를 중심 앞으로 보내며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운독 자세에서 한 다리씩 구부리며 종아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호흡과 함께 동작 따라해주세요. 호흡과 함께 동작 따라해주세요. 다리 뒤로 멀리 뻗었다가 반원 그리듯 옆으로 보내며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두 다리 번갈아 가며 골반부터 다리 후면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호흡과 함께 동작 따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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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넓게 얼어 상체 내려가 반대다리 터치해볼게요. 발에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따라해주세요. 이맛에 손을 잡혀주세요. 상체 숙인 상태에서 한 발씩 잡아 두 번씩 바운스하고 반대쪽으로 이동할게요. 상체 움직일 때 발끝을 밖으로 보내며 따라해주세요. 손이 바닥에 안 닿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따라할게요. 손이 바닥에 안 닿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따라할게요. 뒷다리 구부리며 앞다리 발끝 당겨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밀며 다리 후면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엉덩이 안 닿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따라할게요. 앞다리 구부리고 뒷다리 편 상태에서 손으로 뒷다리 세며 상체 뒤로 보내고 반대손은 천장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뻗으며 상체 뒤로 내려갈게요. 팔을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뻗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뒷다리 무릎 구부리며 앞다리 발끝 당겨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밀며 다리 후면 근육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팔을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뻗어주세요. 앞다리는 구부리고 뒷다리는 편 상태에서 손으로 뒷다리 쓸며 상체 뒤로 보내고 반대손은 천장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뻗으며 상체 뒤로 내려갈게요. 팔을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뻗어주세요. 다리 넓게 열어 상체 옆으로 보냈다가 무릎 구부리며 두 손 모아 옆으로 보내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할게요. 상체 앞으로 숙일 때 척추 곧게 펴고 따라해주세요. 두 손 머리 위로 모았다가 무릎 구부리며 두 손 아래에서 모아 볼게요. 부드럽게 어깨 무릎 골반을 움직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머리 위로 뻗으며 엉덩이 뒤로 밀며 무릎 구부려 볼게요. 가볍게 손끝 길게 뻗으며 엉덩이는 더 뒤로 보내주세요. 가볍게 손끝 길게 뻗어서 핵블를 붙여주세요. 가볍게 손끝 길게 뻗고 따라해보세요. 가볍게 손끝 길게 뻗어서 핵블를 붙여주세요. 가볍게 손끝 길게 뻗어서 핵블를 붙여주세요. 한 손씩 옆으로 멀리 보냈다가 무릎 구부리며 반대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손으로 반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한 다리 뒤로 보내며 손 멀리 뻗어 위로 보냈다가 다리와 함께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몸을 길게 쭉쭉 늘리며 동작 이어갈게요. 몸을 길게 쭉쭉 늘리며 동작 이어갈게요. 아멘 한 무릎씩 잡아서 가슴 앞에서 당겨 볼게요. 무릎 당길 때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고 따라해 주세요. 아멘 무릎 접어 앞에서 옆으로 돌리며 골반 풀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고관절 시원하게 움직여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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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체 숙인 상태에서 무릎 구부렸다가 펴며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 순환시켜 볼게요. 최대한 무릎을 펴고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등 동그랗게 말며 일어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